이제 고래 꼬리랑 물보라만 맞추면 끝이다 고래 꼬리랑 물보라가 안 보이네? 어디 간 거지? 블록 상자 찾아봐야겠다 휴 어디 간 거야 그럼 뭐하고 놀지? 재윤이한테 놀자고 해볼까? 아냐 이번엔 먼저 절대로 사과하지 않을 거야 재윤이는 완전 욕심구러기라고 지수야 지수야 이건 재윤이 목소리인데? 고래야 네 꼬리랑 물보라는 펌트와 동트가 찾아줄 거야 펌트 동트 내가 올 때까지 고래 꼬리랑 물보라를 찾아줘 고래의 꼬리가 없어졌다고? 물보라도 없어졌대 고래에겐 꼬리가 아주 중요할텐데 우리 얼른 찾으러 가자 알았어 아까 시작하기 시작해 호트 동트 도와줘 호트 동트 도와줘 쑤쑤쑤 움직이는 친구들 어디 농가 쏙쏙 사라지는 친구들 하나뿐인 내 뿔을 찾아줘 더 예쁜 꼬리로 바꿔줘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들과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워 하나뿐인 엉덩이를 찾아줘 더 멋진 무늬로 바꿔줘 오늘은 또 어떤 동물 나타날까 우리들과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워 언제나 즐거워 내 꼬리를 찾아줘 고래야, 물보라와 꼬리가 사라졌다며 난 이제 친구들과 같이 수영도 못하고 물보라로 장난도 못 쳐 너무 걱정하지마, 우리가 꼭 찾아줄게 내가 꼬리 비슷한 걸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돈트 얼른 꺼내봐 잠시만 내가 꼬리를 끼워줄게 이건, 이건 내 꼬리가 아니야 돈트, 이건 또 누구 꼬리야 다른 분 없어? 잠깐만, 그럼 이건 이건 문어 다리잖아 돈트, 너 얼른 문어에게 돌려줘 잘 어울리는구만 아휴, 고래야 미안해 물보라랑 꼬리가 언제 사라진 거야? 어제 낮에 친구들이랑 헤엄치고 와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사라졌어 대체 누가 가져간 거지? 헌트, 돈트, 내 꼬리가 사라졌어 내 다리도 돈트, 얼른 돌려줘 알았어 어디서 고래 꼬리 본 것 같은데? 어? 아까 전에 저쪽에서 고래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는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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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고래긴 한데 고래처럼은 안 생긴 것 같고 고래가 아닌가? 고래가 아닌가? 응? 그게 무슨 말이 어, 저기다 저기 물보라가 보여 이상해 고래라면 내 신호에 대답할 텐데 응 우리 가까이 가보자 어, 저건 상어? 상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상어야 그거 내 꼬리야 내 물보라랑 꼬리를 당장 돌려줘 어, 고래야 상어야 너 왜 고래 물보라랑 꼬리를 가져간 거야? 아, 그게 사실 고래처럼 보이면 나도 친구들이 생길 줄 알았어 내가 나타나면 모두 도망치거든 아, 맞아 나도 무섭게 생겨서 오해받아 아, 내가 그 마음 알아 돈트, 뚝 상어야 그래도 고래 거를 가져가면 안 되지 응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다들 가까이 와서 다시 도망치더라고 미안해, 고래야 괜찮아 물보라와 꼬리를 돌려주면 내가 앞으로 징구해줄게 우와, 정말? 잘 됐다 우리가 고래에게 돌려주는 거 도와줄게 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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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아야 안녕 안녕 고래야 물보라 엇걸이를 찾았구나 못 찾을거면 얼마나 걱정했다고 재훈이한테도 알려줘야겠다 고래야 너도 친구랑 놀면 더 재미있을거야 내가 새로운 친구로 만들어줄게 응 이제 어디서 돌아 아 있다 안녕 나 사오려고 해 우리 같이 수영할까? 좋아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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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 상처 내가 고쳐줄게 고마워 고마워 풍덩 풍덩 장어와 고래가 엄청 진해졌네 하하하하 그러게 흐히히히 HO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